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레블리를 위해 저희 레코가 응원의 메시지 준비했는데요 수험생 레블리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긴장도 많이 되시고 하실 텐데 체력관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준비하신 것만큼 후회 없는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희 레이디스코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!